전 아니에요. 뭐 좀 알면 어떻습니까? 캐럿은 좀 알면 어때요? 그 재미가 있는 거죠. 그걸 어떻게 눈치챘대? 그걸 어떻게 눈치챘어요? 눈치가 빠르고 어떻게 눈치챘어요? 캐럿은 눈치챘어요? 그걸 어떻게 채요? 눈치가 빠르고 멤버들이 스포를 자주 해요. 자주 하는 멤버... 나 진짜 안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 없으면... 아... 너 아프면 이거 누가 대체하니? 알려줘봐. 나도 대체 좀 해보고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? 저번에는 제가 제일 올린다 했는데 이번엔 누가 올리죠? 이번엔 물론 저요. 흠 네 쟤 놀라운 거 저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